나 그게 떠오른거 있지 유일하게 끝맺지 못한 소설 죽기전 천사를 만난 여자 이야기 완성했어? 샬롯 자유가 어떤건지 알아? 바람같은거 멀리 잡히지않고 죽음을 앞두고 천사를 만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 이제 나 가뿐해요 바람을 삼킨것처럼 자유는 우리안에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내가 보았던 세상은 어디에나 있는 그런 풍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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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entos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